오늘은 등운동을 할거 거든요 바벨로우를 먼저 할까 했는데 바벨로우를 좀 오늘 하기가 싫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케이블에서 케이블로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세트를 할거 거든요 처음에 좀 가볍게 해서 워밍업 1세트 하고 본운동을 3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볍게 횟수를 좀 많이 1세트 8세트 1, 2, 3, 4, 4, 3, 4, 5, 6, 6, 7, 7, 8, 9, 9, 10. 우선은 지금 워미가 반센트 했으니까 바로 무게를 올려서 본 운동을 3센트를 하도록 할게요. 그립을 넓게도 잡았다가 좁게도 잡았다가 저는 좀 다양하게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situation . 렌 ! 렌 ! 렌 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는 넓게 잡는 게 아니고 조금 좁게 잡고 무게를 하나 더 올리고 자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음 으 으 으 지금 딱 이제 한 세트 남았거든요 마지막 세트는 한 어깨 넓이 정도 조금만 더 좁게 잡고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이렇게 해서 케이블 로우를 한 종목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랩풀 다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지? 데드리프트 할까? 데드리프트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백 익스텐션 오늘 등 운동은 요렇게 4가지 종목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한 가지 종목 케이블 로우, 벤트 오버 케이블 로우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